근데 조명탄을 하면은, 화염방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인해서 잡아보라고? 야야 뭐야? 아이 왜 쐈는데? 봤잖아요 아 이거 싸우는게 아니라 도망가는거네 그냥 이거 싸우는게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늦었나? 안 늦었어 안 늦었는데? 늦었나? 늦었나? 네 오, 여기 내가 읽어보고 싶어 잠시만요 나는, 나는 제가 생각해서 나는 여기고, 네, 저 지금 들어있어 네, 이제 읽어보고 싶어 라면버트 저는 말할 수가 없어 이거봐! 안되냐아 어 이거 안되네 먼저 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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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해다니는거네 자 다시 그거봐 그럼 저 여자마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랄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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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주 통풍으로 유인을 하라고?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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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유인을 어떻게 하지? 아이씨 그냥 냅다 뛰면 안되나? 조명탄으로? 에입 랄버트 에입 이랄인가 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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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버트 에입 아이씨 저거 딱 됐을때 유명탄을 저기다 던져서 딱 놔둬야겠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 아 이거 뭐 가는 방법이 이럴텐데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뛰는건 아닐텐데 달리는건 안돼요 달리는거 되나? 자 한번 달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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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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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게임 꺼지기 시작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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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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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어가기 하면 되겠지 아이 설마 저장이 없어? 아니 강제로 강제로 정신이상모드하게 생겼네? 아... 잠깐만... 아, 아까 저장의 소리가 들긴 들렸는데 아쉬가 앨범을 열었습니다. 파이커, 람벅트, 파이커, 람벅트,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빨리 가자. 저장할 때 우선 카드 넣긴 하는데 아, 그 카드 넣는 데가 없네? 어, 구급냐? 어, 아까 여기 사람 있었는데? 요번에 없네? 왜 이번에 사람이 없지? 어, 그래. 어? 하, 열받아. 하, 딥박이다, 딥박. 여기 뭐 있지 않았나?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를 주시오. 어이구만. 자, 오케이. 화방연료가 있지 않았나? 화방연료를 못 얻은 것 같은데? 됐어. 그냥 갑시다. 어디부터 가야 돼? 자, 저쪽부터. 인생 뭐 있어? 자, 에일리언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일리언 지금 안 무서워요. 어, 나 분노했기 때문에. 에일리언 따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불러와, 어디야. 으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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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잠깐만, 한번, 한번 들어가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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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들어갔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면은. DLC 안하는걸로. 아! 안하는건 아니고, 한동안. 접는걸로. 하아...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엑스 우린 꿈을 꾸는 소녀들. 네네네네라니? 너눈 longo해. 너눈 slope. 워낙 chairman. 자. 에일리언 바이. 에일리언 거저. 자, 엘리언 디... 아아! 자, 에일리언 빠이, 에일리언 거저, 자, 에일리언...